이런 것을 만일에 바르게 알아가지고 부모님도 섭섭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부모님한테 안 찾아간다고 섭섭하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부모님한테는 찾아가는 때가 다릅니다. 정초라고 찾아가는 게 아니고 정초에 내가 할 일을 좀 해가지고 내가 찾아볼 것도 찾아보고 다 찾아보고 나서 가야 될 때는 그때 가야 되고 정초에는 뭐 하러 가느냐 덕담을 받기 위해서 갑니다.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좋아요 못 되는 게 좋아요? 잘 되는 게 좋죠. 잘 되게 하려고 하면 내부터 안 찾아본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죠. 그게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다. 내 자식이 바른 행위를 하는 게 맞지 틀린 행위를 하더라도 내를 안 섭섭하게 하고 내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이건 부모 자격 박탈입니다. 이제 이거 좀 잡아가야 되죠. 그래서 정초가 되면 덕망 있는 사람을 찾아가라. 덕망 있는 사람. 스승이 있다면 스승을 찾고 성생이 있다면 성생을 찾고 선배가 있으면 선배를 찾고 위에 분들 중에서 내가 덕망이 있고 사업을 하는 분이 있다면 성공한 사람을 찾고 뭔가 내가 진짜로 그분을 모범 삼아서 인생을 살고 싶고 이런 분들을 찾아가고 힘이 있는 분을 찾아가서 그분한테 세배를 드리고 덕담을 한마디 받아오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이건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올 한해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올 한해 내 인생이 잘되는 방향으로 털어준다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올해만 바짝 열리고 마는 게 아니고 길을 털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존중할 분을 찾아서 내가 새해 덕담을 먼저 받고 그러고 나서 그런 일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부모님도 찾아뵙고 부모님한테는 덕담을 지금 받을 때가 많이 있지 않을 겁니다. 부모님한테는 부모님한테 덕담 받는 것은 아이들.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덕담을 받으러 가죠. 올게도 공부 잘해래. 요새만 하면 되거든요. 친구들하고 올게는 사마자마해. 이런 소리. 이런 거는 할 수 있어도 부모님이 내가 다 큰 자식한테 다 큰 자식한테 올게는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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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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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너가 올게 굉장히 좋겠구나. 이런 소리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년들이 찾아가는 내가 덕담을 받으러 가는 데가 따로 있고 이 20대 안에까지 내가 10대들, 소년들 이런 사람이 덕담 받으러 가는 데가 따로 있는 거죠. 청이 있죠 이게. 그래서 덕담도 이 사회인이라면 사회인이 될 지금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뜻 있고 성공한 분과 그저 위에 분들 사회에서 위에 분들을 찾아가서 덕담을 받고 이런 거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와서 감사합니다. 부모님한테는 감사합니다지. 덕담을 받기에는 조금 내가 너무 커버렸다는 거죠. 내가 지금 지식을 갖춘기 부모님 지식보다 더 월등하게 갖춘 겁니다. 자식이 지식을 갖춘는다라는 것은 부모님 지식보다 월등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회를 지금 직접 살아나갈 이런 걸 갖추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9세대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덕담을 해도 앞으로 건강을 건강을 조심하고 이런 것들을 챙겨주는 게 부모님이 돼 있고 앞으로 사회를 어떻게 어떻게 진로를 갖다 같이 이렇게 논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70% 이상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 먼저 찾아오기를 바라기보다는 밖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말씀을 듣고 오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맞는 것이고 그 개중에서도 이렇게 깨이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식들이 오면 내가 덕담을 해줘야 되는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자식들이 새해 되니까 부모부터 안 찾아본다 이런 개념은 인자는 낳아야 됩니다. 내 자식을 위하고 나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내 자식이 잘 되면 나도 잘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기서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다라는 거죠. 선배라도 가지 말아야 될 곳. 사업에 망한 사람한테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병원에 있는 환자한테 가지 마십시오. 방구들 신세 지는 사람한테 가지 마라. 낙향한 사람한테 가지 마라. 그리고 풍을 맞든지 이 환자한테 가지 마라는 거죠. 앞으로 사회로부터 소외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 뽀양으로 그냥 모르고 그냥 찾아가지를 말하는 거죠. 사회로부터 소외받은 사람들한테는 내가 새해 득담을 받으러 안 가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새해 득담을 받으러 가게 되면 나도 그 사람처럼 돼갑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공부해야 될 때 남한테 득담해야 될 때가 아니고 내가 사회로부터 소외를 받았다면 나는 지금 공부를 해야 될 때입니다. 남을 가르칠 때가 아니고 내 공부를 해야 될 때라는 거죠. 이럴 때 남을 가르친다고 들면 그 사람 또 어려워지고 나도 또 어려워져요. 다시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 법칙은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이건 대자연의 법칙이에요. 이걸 모르고 늘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무조건 연세 많은 분이고 부모님들이고 또 존경하는 뭐 성생이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찾아가서 인사드리면 되는 줄 아는데 대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나의 위 사람한테 가서 내가 애를 갖추고 덕담을 받아와야지 나의 아래 사람한테 내 지금 덕담을 받는다든지 애를 갖추러 먼저 간다든지 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못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유교사상하고 이런 거는 갖다 대지 말아라는 거죠. 유교사상도 손질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 안에 내막이 업무는 맞대 행동의 법칙은 손질을 다 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걸 지금 선생님이 손질해 주는 겁니다. 위와 아래라는 거 이것은 나이가 많아서 위가 아니고 내 부모님이라서 위가 아니에요. 위 아래는 뭐가 위 아래느냐 하면 요거 법칙을 좀 알면 굉장히 쉬울 거예요. 내가 사회에 떠딛는 일을 하는 사람은 위 사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람을 덕대게 사는 사람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위 사람이 됩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아주 질량이 낮은 일을 하는 사람은 위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연세가 많은 분이죠. 위 사람하고 연세 많은 분하고 틀린 겁니다. 연세 많은 분한테 애우하는 거하고 위 사람한테 존경하는 건 틀리다는 거죠. 위 사람은 존경받을 사람일수록 위 사람 연세 많은 분들은 존중해야 될 분 존중 존중과 존경은 틀려요. 존경은 사회에 큰 일을 하는 분이 존경이고 연세에 많고 우리 부모님은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 틀리죠. 우리가 덕담을 받을 때는 연세 많은 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위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 우리가 임금이 나라일을 하죠. 나라일을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살죠. 그러니까 임금 부모는 어떻게 돼요? 임금한테 무릎을 꿇는 겁니다. 왜? 임금이 위 사람이거든요. 왜 위 사람이냐? 임금 자리 때문에 위 사람이 아니고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바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존경스럽기 때문에 부모님이 무릎을 꿇는다. 이거예요. 임금 자리가 높아서가 아니에요. 위 사람은 임금 됐다고 위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임금 자리에서 백성을 위해서 산다. 나를 바치고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의 큰 분으로 보고 부모님도 그 앞에서는 함불의 말씀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임금은 또 부모님한테 애를 갖추죠. 부모님한테 애를 갖추는다. 정중히 애를 갖추는다. 이래 되는 거지 부모님이 높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르면 부모님이 월권 행위를 합니다. 내 자식이니까 부모 말 한마디 못 들어주나 이렇게 되면 공인이 되지 말고 사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 말인데 한마디 못 들어주냐 부모가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너는 임금이 아니에요. 공인이 아니라는 거죠. 사인은 임금이 될 수 없다. 자리에는 있어도 너는 임금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적인 거를 놓고 공적으로 살 때 그리고 만 백성을 위해서 살 때 임금인 것이지 자리에 있다고 임금은 아닙니다. 임금 자리에는 자리가 있으니까 앉지만 임금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내 가족을 보살피는 사람이 아니고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이끌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임금이지 내 가족들은 그 바탕 위에서 스스로 살게 하는 그러한 공적인 사모로 내가 얼만큼 다스리 졌느냐가 최고의 거룩한 임금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분별들을 잘 못하면 우리가 지금 당장 사는데에 우리한테 문제가 오는데 이걸 밝히지를 못하고 어렵게 산다라는 거죠. 절대로 위사람이 무엇인지를 알고 새해 덕담은 위사람한테 찾아가라. 나이가 많은 분한테 찾아가지 말고 위사람 그렇죠? 이제 위사람한테 덕담을 받아야지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무조건 인사 갈 때가 아니에요. 새해에 문안 가는 겁니다. 문안 그래서 부모님한테 갈 때는 그런 것을 다 마치고 나서 내가 아주 흥겨운 마음으로 그러고 부모님을 찾아서 부모님한테는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가 위로해 주는 이렇게 내가 가면 되는 겁니다. 새해니까 부모님을 찾아뵈야 된다. 이게 아니고 내가 가서 위로해 드려야 된다. 그리고 조금이나 못한 일이 있으면 내가 좀 이끌어드려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찾아야지. 이제는 부모님을 위해서 가야지. 그러니까 부모님을 위하려고 가는 거 하고 부모님이니까 내가 그냥 가는 거 하고는 틀려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 인본시대에 정법시대에는 바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도 내가 자식이 성장을 내시면 부모를 위해서 사는 방법. 부모님한테 뭘 더 뜯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을 위해서 진정 내 마음이 그렇게 해서 가서 부모님을 보살피고 이끌어드리고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집이니까 내가 간다라는 이러한 개념으로 갔다가 오면 너는 또리워진다. 사람이 사람 행위를 해야 되거든. 사람이 동물 행위를 하고 짐승 행위를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인본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이 나라부터 인본시대가 일어난다. 인본시대는 사람 세상이 열린다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한뜸을 살아도 사람 행동을 하고 살기 시작을 해야 된다. 비굴해서도 안 되고 그냥 인생을 어영부영 살아서도 안 되고 사람으로서의 행동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사람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때까지 동물적으로 살아왔던 데에서 사람이 사는 방법으로 살아나가는 시대를 연다라고 하는 게 인본시대 정법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스승님이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주고 모든 국민이 배우고자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침을 줄 거니까 이제는 사람 세상 엽니다.